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일본의 이시바 신임 총리도 함께 참석하는데요.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라오스 현지에서 이기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라오스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 아세안 정상회의, 오후에는 아세안과 한일 중 3국의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세 번째로 한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통해 협력 확대를 추진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 아세안 관계가 이제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도 강조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사이 일본과 호주, 라오스 등 6개 나라와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새로 취임한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입니다. 오늘 열리는 회담에서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통한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 문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다자회의를 계기로 짧은 시간 동안 만나는 만큼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태풍hin이요 태풍hin 태풍orry 태풍 supply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